음악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촛불집회가 일어나게 될 때 저는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분노의 영에 사로잡히지는 말아야 한다 그래서 잘 영적인 분배를 하셔야 한다고 설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인터넷 매체에서 그걸 유기성 목사가 촛불집회 가는 사람은 분노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렇게 기사를 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거나 그런 의사표현을 하는 것을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야구보수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전했었어요 사실 그때가 저희들이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분노의 용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되겠다고 기도했기 때문에 촛불집회가 아주 성숙한 집회로 잘 진행이 됐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또 한 번에 40일 연속 금식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촛불과 태극기 집회로 국민의 마음이 많이 갈라져 있고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심각한 현실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잘 모아주시고 그리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지도자를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세상 살아가면서 악한 세상,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랬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10편 기자가 94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주님,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승정가를 부르게 하시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이 모두 다 거드름을 피웁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님의 택하신 민족을 괴롭힙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자들을 만나고 그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일이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하나님 앞에 탄식, 고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러면 자꾸 말이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공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결국은 내 속에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고 악한 사람도 참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스무살 해성처럼 나타난 미국 뉴욕 발레단의 천재 무용수였던 월터 패트릭 비쉐가 자기 아파트에서 죽어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그 장례식 때 어느 한 여인이 울부짖으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얘야 너를 죽인 것은 바로 이 어미구나 너의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퍼부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너를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구나 알고 보면 내 아버지도 내 할머니의 희생자란다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난다고 그렇게 너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슬픈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텐데 몸부림치고 통곡했습니다 이 비쉐의 어머니 패트리샤는 교회학교 교사이기도 했고 성가대 대원이기도 했습니다 참 경건한 크리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혼을 하고 남편이 폭력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아이가 뭘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때리고 폭행하고 욕을 하고 아이에게 폭발했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애에게 욕을 퍼붓고 그리고 매질을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엄마로부터 기대했던 이 아들은 그 상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약물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아이가 됐던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 모두가 다 악한 세상의 희생자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마음이 상해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악한 세상 탐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악한 세상에서 상처를 받아도 대처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10편 기자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1절 말씀에 주님, 주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좀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복수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흔히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복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피해를 받아도 이것을 갚아주실 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누구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하면 여러분이 복수합니까? 우리가 할 일은 신고하는 것, 고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법기관에서 그 모든 절차로 사법 처리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법기관에 맡기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스스로 앙갚음을 하고 복수를 한다면 여러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받았고 우리가 손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갚는 거 아니에요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께 그 사실을 올려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악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6절, 7절에 그들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를 살해하며 주가 못 본다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지도 못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악한 자 탓만 하는 우리들도 때때로 하나님을 안 믿을 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악한 자 탓만 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탄식하고 그가 하나님을 실제로는 안 믿고 있다는 뜻이죠 10행 기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8절에 백성 가운데서 미련한 자들아 생각해 보아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슬기로워지겠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왜 미련합니까? 9절 말씀해 보면 귀를 지어주신 분이 들을 수 없겠느냐? 여러분, 이 여러분의 귀를 누가 지어주었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을 귀를 지어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못 들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근심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들이 죽어갈 때 애굽에서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벨이 죽었을 때 아벨의 핏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일, 억울한 일, 피해, 고통, 탄식, 신음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9절 하반절에 눈을 빚으신 분이 볼 수 없겠느냐? 여러분의 눈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기가 막힌 작품이죠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볼 수 없겠습니까?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다 보십니다 이미 다 보셨습니다 10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악한 것 때문에 오는 상처가 녹아집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다 들으셨던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악한 세상만 아닙니다 악한 세상을 탓하는 우리 속에도 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사회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세상의 악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다 못한 친구가 물었어요 너 계속 들어보니까 세상 악하고 너 주변의 악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악에 대한 근심은 없느냐 그 사람이 너무너무 당황해서 자기의 어떤 모순된 부끄러움을 발견한 것처럼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우리가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문제고 말을 하지만 내 속에는 그런 악이 없는가 그 점이 중요해요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꾸짖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의 악한 것을 고발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들이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내가 너무 부끄러워 아 이렇게 언제까지 내가 살아야지 여러분 성령의 근심을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죄를 꾸짖으십니다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지적당하고 책망받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생각을 바꿔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적당하는 것은 펄쩍펄쩍 뛰고 감사할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뭘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제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더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뭘 잘못했을 때 정신 못 차릴 때 하나님이 실제로 제게 때려주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때때로 두려워요 목사로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도 두려운 게 아니고 설교 제대로 못할까 봐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은밀한 죄 가운데 있는데도 은혜롭게 살지 못하면서도 설교 그럴듯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부끄럽게 살면서도 신방 가서는 천사처럼 말할 수 있다는 것 상담할 때 천사처럼 상담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창망하신다는 건 그걸 깨달아 알아들었다는 건 이건 너무너무 감사할 조건입니다 12절 말씀에 10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는 아직도 영이 살아있다는 뜻인 주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받을 수 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은 그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진짜 문제는 전혀 그걸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또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14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주님이 소유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탕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준 이유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27절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 탕자가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탕자를 꼴도 보기 싫다고 내어 쫓을 수도 있어요 수도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가 지었던 그 많은 죄 다 보지 않고 돌아온 거 돌아온 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어요 그거 하나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잔치를 보냈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잘한 것을 이렇게 저울질해 보시다가 죄가 더 많으면 우리를 벌하시고 잘한 게 많으면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는 셀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그래도 은혜 베풀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 하나를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저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래도 오늘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온 거 하나님은 어떻든지 은혜 베풀 게 뭐가 있나 그걸 더 중요하게 보시고 수많은 죄를 다 모른 척 하신다 이 세상을 왜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저 악한 사람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눈에 아직도 은혜 베풀 게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 가지고 은혜를 베푸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해도 여전히 철없는 어린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구원을 갈망하고 예수를 믿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몰라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은혜 베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합니다 의인은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고난을 내버려 두실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10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난을 당했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았어요 고난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자랐어요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라는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한 개의 과일이 결실을 이루기까지 비바람에 시달리는 날들도 많았지만 그 비와 바람과 햇빛을 받으며 익어온 날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꽃 한 송이도 지치고 힘든 날들이 많았지만 그 하루하루가 쌓여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이다 사과나무도 밤나무도 그렇게 가을까지 온 것이며 과꽃도 들국화도 코스모스도 다 그렇게 꽃핀 것이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편안하고 좋은 일만 있어서 맺어진 거 아닙니다 때때로는 눈물 펑펑 쏟고 어떤 때는 꼭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진 거잖아요 그러니 악한 세상 탓만 하면 안 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야 그 세월호가 인양이 됐습니다 대통령 탄핵도 되고 세월호 인양도 됐고 이제야 세월호의 진상이 아마 밝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걸 3년이나 걸린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여러 가지 설이 많지만 밝혀지겠죠 이렇게 오래 걸린 것도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3년이 지났는데 우리 사회에 우리 한국 교계에 지도자들은 얼마나 변했나 하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 때 우리가 받은 충격이 뭡니까 그 많은 아이들 죽은 것도 충격이지만 세월호 선장 아닙니까 어쩌면 그렇게 무책임하고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이고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무능력이 극치잖아요 그때 우리가 받은 충격이 그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 지도자가 다 이 모양이구나 저는 한국 교회가 꼭 세월호 갔고 그 세월호 선장이 꼭 나 같은 것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바뀌었나요 3년 동안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 사회의 지도자, 교계의 지도자들이 변화됐나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월호 같은 일이 또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변한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별로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정치, 사회 각계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도자가 변하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할 수 있지요? 세월호 사건의 교훈은요 우리 기독교인 모두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변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한 번은 나라도 교회도 완전히 다 썩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크게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나도 모르게 계속 말이 나오면 불평과 원망이고 비난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때 제 마음속에 받은 충격이 있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이 어둡다고 탓하기만 하느냐? 네가 빛인데 아니 빛이 뭘 세상이 어둡다고 탓을 해? 너가 빛이면 그러면 어둠이 다 사라지잖아 제가 그때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빛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악해도 아직 끝 아닙니다 빛이 있어요 빛이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빛이어야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으면 빛이 될 수 있나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명확해야죠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이게 분명해야죠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고 내 주님이시고 내 왕이시다 이게 분명해야죠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고난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하더라도 위로도 받고 소망도 받고 그리고 힘을 얻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빛이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더욱 영성을 이렇게 써보자 주님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자가 되어보시라고 했던 거죠 10편 기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자기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7절에 주님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셨다면 내 목숨은 벌써 적막한 곳으로 가버렸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지 않았다면 벌써 죽을 몸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던 지난 세월 여러분에게는 없었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구나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부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게 분명하잖아요 18절 말씀에 주님 내가 미끄러진다고 생각할 때에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듭니다 19절에 내 마음이 번거로울 때에는 주님의 위로가 나를 달래줍니다 여러분 세상만 악한 세상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22절 23절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물으시며 그 악함을 벌하셔서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목사님 저도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저도 진짜 그런 하나님 좀 만나고 싶다 세상에서 너무 상처받고 좌절하고 그저 그냥 나오는 말은 불평과 원망밖에 안 되는 이 마음이 무너진 가운데 나도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좀 만나고 싶은데 왜 내게는 안 만나 주시죠? 그런 분이 혹 계십니까?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태양을 한번 보세요 태양을 맨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눈 다 상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 하나도 맨눈으로는 못 보는 거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만 본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낙심합니까? 얼마든지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려서 이 홍욕으로 뇌 손상을 입어서 전신이 마비가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눈 깜빡거리는 거 그걸로 의사표현을 귀로 소리를 듣는 기능밖에 없는 없었던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 성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시인이에요 시를 썼습니다 눈 깜빡이는 것 그 신호로 그가 썼던 시 중에 그렇지는 않아 라는 시가 있습니다 걸어가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고민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고뇌하신다 기도 드리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아 나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눈만 깜빡거릴 수 있는 이 미즈노 겐조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혹시 마음 상한 분 마음이 도무지 회복이 안 되시는 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악한 세상 탓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진짜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찬양을 먼저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다 주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널기 기울이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